모자 입은 하닥에다 어렵다 잘 모자 착한데 평소에 화 자진 않아요? 아니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잘 참는 편인가요? 네 저도 그 하늘의 모습 한 번도 괜찮은데 여러분도 그렇죠? 네 메이크업 들어가겠습니다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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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데 화 날나요? 화 날나요? 화 날나요? 화 날나요? 화 날나요? 괜찮으세요? 네 아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시원해요 약간 머거팩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전혀 화나지 않네요 네 아직은 전혀 화나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잘 어울리시기 때문이에요 전혀 화나지 않습니다 염색도 강한가요 염색? 염색은 약간 스페셜으로 마지막으로 맞춰볼도 정말 전혀 화나지 않아요 정말 전혀 화나지 않아요 이빨이 높이 나요 약간 지금 말투가 어금니 꽉 깨보시는 것 같아요 아냐아냐아냐 약간 어금니 부셨어요 지금 아니 죽어도 조금씩 죽어도 네 격납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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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어 조심 후우 아우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요 아우 너무 조심하고요 아 사람이 아닌데 격납마사지 격납마사지 사람이 아닙니다 격납마사지 격납마사지 네 시원하실 것 같아요 어 안닿나 어 안닿습니다 나 진짜 아우 좋아 에야맨 아우 처음이야 못 이기겠어 언뜻이 이기겠어 짜증면 돼 눈 못 뜨겠다고 조나 아우 제발 관심, 접촉 진실입니다. 화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공작을 했습니다. 징그러워 화나가 징그러워 징그러워